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지난 3월 4일부터 자연캠퍼스 시설물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해당 보수공사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총학생회의 요구로 시행되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세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자연캠퍼스 정문체육시설 전체 보수, 60주년 채필관 냉난방기 교체, 제3공학관 지하1층 반도체 클린룸 분전함 증설공사 등 전반적인 시설물 재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자연캠퍼스 60주년 채필관의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연캠퍼스 사무지원처 시설관리팀에서 주관한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채필관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자연캠퍼스는 제3공학관 지하1층 반도체 클린룸 분전함 증설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인 반도체 클린룸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공사를 통해 클린룸 및 장비를 설치할 예정 중에 있으며 해당 공사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자연캠퍼스는 정문체육시설에 대한 전체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총학생회의 요구로 시행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등 경기장 전반의 코트 바닥 및 배수로와 네트 보수를 할 예정이며 그 외에 수도시설 설치, 펜스 및 기타 시설 보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민원이 많았고 어떤 식으로 시설 교체가 제일 많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정문체육시설 보수 공사를 한 번 더 건의하게 되었고요. 학교 자체적인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해 주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제부터 해서 각종 시설들 같은 것도 많이 교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빈도 사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곳도 각종 다른 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좀 많이 건의를 해놨고 수도시설이 원래 별도로 있었는데 사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편의시설로서 필요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고요. 우선 올해 1학기부터 많은 학교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학교 생활하시면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주셔서 좋겠습니다. 이번 시설물 재정비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전력간성공사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MBS 뉴스 고세경입니다.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겨울 날씨도 많이 풀려가고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원 여러분께서는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있을 중간고사에서도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